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지장입니다 접지장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제 전기를 쓰다 보면 전기를 쓰다 보면 전류가 흘러서 모터 돌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다가 전류가 셀 수가 있죠 전류가 셀 거를 내가 만지면 내 몸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지면 내 몸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인체에 전류가 흐르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몇 mAh 이상 흐르면 위험하다? 보통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10mAh 이상 흐르면 위험해요 물론 누전 차단이 30mAh죠 30mAh 이하의 동작하는 누전 차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태가 습기라든가 물기라든가 그런 상태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30mAh 한 편은 건조한 상태인데 지금 장마다 이럴 때 누전되면 위험해요 그때 습기가 많으면 그때 더 위험해요 이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해? 접지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접지에 생긴 접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세면 땅으로 흐르라는 얘기지 당연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접지장이 커야 돼야 작아야 돼요 당연히 작아야 전류가 땅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샀네 누전됐네 땅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누전 차단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몇 mAh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죠? 30mAh 이상 30mAh는 집에 가셔서 지금 집이신 분들은 이따가 신발장 딱 열면 거기 누전 차단이 보면 정격감도 전류 30mAh 이하예요 이 뜻이 뭐냐면 새는 전류가 누설 전류 줄여서 누전이 몇 mAh 그렇죠? 30mAh 이하에서 동작하는 감도가 예민한 놈이다 몇 천에 떨어진다? 0.03초 이렇게 떨어진다 전류가 새니까 전류 동작형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해야 된다 그럼 접지장이 작아야 땅으로 잘 흐를 거 아니에요 물론 비례식이 있죠 만약에 너무 깊이 들어가네요 접지장이 만약에 100mAh이고 인체정장이 만약에 1000mAh이라 합시다 그러면 비례율이 얼마예요? 1대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전류가 새면 아까 아이는 알분의 부위니까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반비례하니까 얘가 1대 10이면 100대 1000이 1대 10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10mAh가 흐른다면 이쪽으로 1A가 하겠죠? 반대니까 그러면 100원보다 만약에 내가 접지장 값을 1원으로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1대 1000이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죠 1000대 1 되겠죠 이쪽으로 1000A가 흐를 때 내 몸으로 1A가 흐를 거 아니야 천분지 1만큼 나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럼 접지장이 작을수록 인체에 들어온 전류가 자꾸 이쪽으로 많이 흘린다는 거죠 따라서 접지장이 맞습니다 작을수록 좋다 그랬더니 선생님 접지장은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측정기를 알죠 손으로 그것도 만져보실 거예요? 혓바닥을 대보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접지장기를 찍으면 된다 접지장 찍으면 매도음 딱 뜹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실기 가면 어디 가면? 실기 가면 접지장 측정 방법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접촉저항 이런 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화저항 이거 부화저항 헷갈리면 안 돼요 부화저항은 뭐냐면 이렇게 형광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광등에서 일을 할 거 아니야 일 걸렸을 때 생기는 저항은 우리 부화저항이라고 하래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 봐요 선이 있네요 여기 저항 아래 있네요 여기 부화가 걸렸네요 전력 와트가 걸렸네요 여기 전압을 인가했더니 전류가 흘렀어 전류가 흘렀어 방에는 저항이고 부화가 만약에 10와트가 있다 10와트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우리는 부화저항이다 이 저항하고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항은 오음의 법칙 같은 거 얘기하는 저항은 솔로저항을 얘기하는 거고 부화측에서 발생되는 것은 만약에 부화가 없다 그럼 부화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화측에서 만든 저항을 부화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뭐 인체정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선입니다 전선 와이어죠 W만 쓰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표피효과입니다 빨리 떨려요 피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껍데기 야 피 한 잔 주죠? 그러잖아요 그치? 피 줄 때 뭐 줘요? 껍데기 주잖아요 그치? 뭔 얘기인지 혹시 아실 거예요 그죠? 쭉 폭탄 야 피 한 장 그죠? 쓰리 피 한 장 이렇게 피가 뭐예요? 껍데기 있잖아요 표피 껍데기란다 껍데기 빨리 눈치를 채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류가 흐를 때 이게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버스를 타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였던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또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버스를 타나? 꼭 그러면 꼭 뒤부터 앉아 민방위 훈련이다 예빙금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교육 받으러 가잖아요 자 모이세요? 앞에 하나 앉아 어디부터 앉아? 사이드 저 뒤로 이렇게 교육 장소가 이렇게 있다 입구가 여기야 어디만 앉아? 여기 마 이렇게 바깥으로 여긴 통 비어있잖아 가운데 똑같아 사람이나 전기나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흘러라 근데 가운데 어떻게 흐르면 좋은데 이 새끼가 아우 싫어 가운데 가면 자꾸 강사가 나 얼굴 쳐다보고 자꾸 졸지도 못하고 딴 거 이렇게 뭔지도 못하고 아우 막 애들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흐르면 좋은데 이 새끼가 자꾸 바깥으로 막 계속 표표 효과를 근데 왜 그러냐 자기에게도 나와요 이게 자기에게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가운데 전류가 흐르면 내 자속이 만들어지거든요 자속이 만들어지면 역기전력이라는 게 발생 아우 머리 아파 역기 또 나왔네 그죠? 그냥 이제 자속이 보고 또 역기전력 막 나오니까 또 머리가 아파 그러지 마십시다 난 그렇게 강의 안 할게요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 가운데수록 저항이 커요 가운데수록 저항이 크다 보니까 전류가 저항이 작은 데로 가려는단 말이에요 길거리 갈 때 한복판에 도로 지나가는데 사람이 많으면 사람 피하려고 사이드로 가지 않아요? 저항이 작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기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바깥으로만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왜? 가운데에 저항이 크고 바깥으로 클수록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바깥으로만 흐른다 피 껍데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전류가 바깥으로 집중된 사람 전류가 바깥으로 집중된다 안에는 안 흐르고 그 얘기에요 아 전류가 바깥으로 집중된 것을 안에 흐르지 않고 밀도가 작다 바깥쪽 밀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볼까요? 주파우스가 클수록 직경이 클수록 투자들이 클수록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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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에요 아셨죠? 뭔지 몰라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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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에요 시험 문제 다음 표표가 설명으로 오른 것 크고 작고 작고 땡 크고 작고 크고 땡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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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답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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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전류가 어느 쪽? 표표가 근데 왜 바깥으로 된다고? 가지 말자고 굳이 얘기하면 전류가 열리면 자수기 만들어서 거기 리액턴스가 만들어지는데 리액턴스의 크기 에이 우리는 그건 과감하게 버리고 표피는 어느 쪽? 바깥쪽 어떠서 답이다? 크고 크고 큰 게 답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표피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강을 끝냈고요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앞에서 오리엔터지를 했습니다 오리엔터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합격 전략을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야겠다 그럼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뭐 회두작이 할 수 있고 에이 이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하고 설비는 전력하고 설비는 제가 강의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학이 없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나뉘어요 조금만 개념만 잘 이해해서 암기 조금만 하시면 고득점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하고 친해야 돼 그죠 저하고 친해야 돼 또 전력하고 설비는 나중에 실기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실기 가년도 봐봐요 다 전력 설비예요 흐놓지 않게 당연히 안 나는 게 행복한 거죠 거기 미분 적분 방정식 실기에서 적분 방정식 풀려면 마탱이 가잖아요 그지 안 하고 말지 당연히 거기서는 전력하고 실무적인 거니까 전력하고 설비가 판단 기준이죠 설비가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되고 수학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되고 스트레스 안 봐도 돼요 이건 가볍게 들으시면 돼 가볍게 가볍게 제가 해주는 것만 탁탁 드시면 돼 내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탁탁탁 굳이 이거 파고들지 마세요 제 말 따라오시면 그게 바로 보다 합격이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쳤고요 잠시 후에 2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